자 안녕하십니까 알량연장의 브리딩 현장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저는 원래 암컷 한마리당 보통 수컷 두마리를 붙여요. 그래야 경쟁구도가 되거든요. 지금 노라인 팩맨 한마리랑 포다팩맨 수컷 두마리를 넣어놨습니다. 꽉 잡고 있죠? 얘가 덕분에 짝이 없어서 엄청 시끄럽게 울어들고 있습니다.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어? 저 이렇게 시끄러워? 대단하네? 왜 이렇게 시끄러워? 대단하네? 이제 울지마. 이랬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쌍으로 수리남이 웃네요. 그린 팩맨과 수리남 쌍입니다.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가? 제 눈에는 되게 발색이 예쁜데 캠코더에는 어둡게 담기네요. 고위 캠코더에는 팬텀급인데? 그릇이? 지금 제 눈에는 되게 밝거든요. 이게 조명 때문에 그런가 캠코더가 발색을 못 담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두 쌍이 붙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수리남이 덩친자가 꽉 잡고 있습니다. 요칠 않아요. 꽉 잡고 있습니다. 자, 얘들 암컷들은 알이 꽉꽉 차있지가 않아요. 알이 많이 차있지 않는데 아마 잘 될지도 모르겠고 된다 해도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. 알이. 그래도 일단은 분기별로 빼주려고 메이팅을 붙이고 있습니다. 좋은 소식이 생긴다면 한 번 더 편집해서 제대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너스 영상으로 찾아온 알약농장이었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뿅! 알약농장이었습니다.